안녕하세요. 시대의 에듀, 시대책입니다. 측량기능사 단기 합격의 교재를 소개합니다.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2 윙크 측량기능사 필기 단기 완성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기술 자격의 명가, 시대고시 기획의 노하우가 담긴 측량기능사의 최신 교재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462쪽입니다. 먼저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에서는 최다 빈출 키워드만 모아놓아서 시험장에 들고 가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핵심이론과 핵심예제에서는 방대한 이론 중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만 실었는데요. 이렇게 개념 옆에는 예제로써 배움 내용을 문제로 풀 수 있고요. 관연도 및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의 기출보고 문제를 실어놔서 실제 문제로써 고득점을 만들도록 구성했습니다. 2022 윙크 측량기능사 필기 단기 완성으로 확실한 합격을 이루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